야, 이거 있으면은 짜파게임인지 아닌지 사이즈가 나오더 그치? 안녕하세요 아, 여기 휴게소에서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2만 원만 빌려주시면은 성금은 어때요? 성금이 없네요 죄송해요, 제가 바빴었어요 저 한 번만 도와주시길 감사합니다! 여행 가세요! 안녕하세요, 여기 추석 금지 구역입니다 감사합니다! 우리 여기 너무 오래 있었잖아 이제 여행 갈 때야! 혹시 2만 원만 빌려주시면은 제가 집에 가서 어이, 감사합니다! 나 알죠? 어이, 누구시죠? 네, 경찰서죠? 여기 사기꾼들이 있어서요 아니, 도둑놈들이요 우리도 데려가요 가족이에요 그치 못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 아니에요 저기요 같이 갈래요? 뭐야 사진 할래? 여기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이렇게 같이 살아보고 싶게 이게 뭐야! 남의 집애들 데리고 와서! 남편분 도망가셨어요 야, 여기, 잡아! 제 사람들이 그래, 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요! 어디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